자,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하나. 육친을 붙인다. 육친을. 그러면 그때는 육친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자, 육친과 육친과 육신의 다른 점. 육신은 육신은 혈육의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를 우리가 육신이라고 한다. 대개가 우리가 관훈상에서 그걸 많이 따집니다. 육진법을. 예를 들어서 고모복은 익어도 고모부복은 안 입죠. 왜? 고모는 아버지 동생, 아버지 누나니까 나하고 피를 나눈 거죠. 그러나 고모부는 성도 다르고 나하고 혈족이 다르니까 안 입죠. 그러나 고종사촌은 고모의 자식이니까 복을 입죠. 고모복은 안 입어도. 고모부복은 안 입어도 고종사촌들 복은 입죠. 왜? 아버지하고 피를 나눈다. 또 이모복은 입어도 이모부복은 없죠. 그러나 이종사촌의 복은 있죠. 이렇게 옛날에도 정해진 거예요. 관훈상례가. 다음에 육친 보는 법은 이렇게 본다. 이 육친 보는 거. 육친은 다 벗혔어요. 왜냐? 여기 세우가 본인이고 본인이고 여기 연찐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자리에 앉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정을 주도해서 하셨군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월지가 입궁에 있죠. 입궁에 여기서 보면 산목으로 있기 때문에 월지가 둘째 누나가 야망이 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왕발인으로서는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시지가 권궁에 있죠. 그래서 딸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 즉 여자같이 차분한데 성질이 나면 불가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아들은 어디를 입니까? 시간궁이 아들이죠. 이게 아들이죠. 이건 딸이고. 수생모가니까 딸이 아들을 많이 어머니 마냥 도와주고 살구나. 그래서 아들, 딸이 우애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그다음에 육신을 붙이는 법은 뭘 기점으로 하느냐 하면 육신은 일진, 칠화를 이거를 기점으로 한다. 그럼 이게 오양으로 화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 칠화는 오양으로 하니까. 그러면 토는 금, 수, 목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목은 나한테 부효라는 효를 붙이고 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관, 평관으로 두 개를 갈라요. 관이라는 것과 귀라는 거로 두 개로 갈린다고. 그리고 금은 재라고 하고. 재. 그러니까 정제, 편제를 그냥 재라고 하고. 이 토는 손이라고 한다. 손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화를 형이라고 한다. 나하고 같은 동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육신이라고 한다. 이것만 붙이면 되죠. 그러면 칠화니까 이 이완은 형료라고 하고. 형료라고 하고. 이 오토는 화생토니까 여기는 손유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귀라고 하고. 귀라고 하고. 이건 음양이 다르니까 관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화생, 목생화니까 이거는 다 부효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화극금 하니까 재라고 한다. 재. 이 사람은 사령탑이 뭡니까? 중궁이죠. 중궁에 재가 있으니까. 마누라가 가정사 다 골 보면서 꼼꼼하고 비틈이 없다. 당신은 장가 들어야 돈이 돼요 하고 상담도 해 주는 거예요. 장가들기는 별 볼일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보면 연간이 아버지가 귀로 있으면 아버지하고 인연도 없는 거죠. 이 아들 낳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살 안에 이게 일칠충하면 아버지가 사업해다가 이 아들 낳고 몇 년 만에 부도 낳았군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제가 상담하면서 여기에 치료가 있고 여기에 일수가 있었어. 그래서 치료가 때문에 일수도 없으면 일칠충하니? 그게 치료하는 심장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동에 외과병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원장이야. 원장 사주를 봐주는데 이때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혈관 수술을 받고 심장을 칼을 대야 될 일이 생기겠소 했더니 그때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이까지 딱 짚으니까 놀라더라고. 지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해설한 방향을 해요. 해설한 방향. 그러면 실화가 무슨 방향에 앉았어요? 목방에 앉았죠? 그렇죠? 목방에 앉으니까 왕하죠? 왕하니까 왕하면 부모의 도움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부모 덕이 없고 자수성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본인들 두 번째 사주 준 거를 이것 마냥 다 한 번 여기까지 넣어봐야 돼요. 넣을 수 있겠어요? 오늘 못 넣으면 집에 못 가는데. 왜? 강행물을 해야 공부를 하지 그렇게 안 하면 못해. 잠깐 조금 쉬어가지고 한 번 생각 좀 해봅시다. 제가 잠깐 조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수만 없 GOMI 사이는 연기 gebenに 여기를 꽤 Dash. 저도 잠시 조사합니다. 이거 reply도 안 하면 안 해요. 조심히 여기를 줘.